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복부인 어머니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좌관리에 관한 겁니다. 계좌를 함부로 어머니가 관리하면 안된다. 이제 그게 다 적출이 되는 시대가 왔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 명의로 계좌를 놔둬놓고 어머니가 관리를 해요. 그 계좌도 어머니가 개설하고 거기서 돈을 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계좌관리도 어머니가 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그런 것을 모르죠. 모르는데 그게 알게 되는 계기들이 주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을 너무 만만히 보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부모가 이렇게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2분의 1씩,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식한테 이렇게 증여를 한 겁니다. 증여를, 2분의 1씩, 2분의 1씩. 그러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증여자가 증여세 보고 의무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중,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저는 미국같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자꾸 OECD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선진국은 부가세가 10.5%인데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 선진국이 세 부담률이, 조세 부담률이 더 높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낮다. 자꾸 이러면서 이런 건 안 따라가요. 그리고 상속세, 면제 한도가 미국 같은 데는 150억도 넘는다는데 그럼 왜 그건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증여세가 문제가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안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안 따라가고 세금만 자꾸 올리려고 하죠. 공제 같은 거는 완전히 축소하고 비과세 혜택 빼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과세 표준 높여버리고 은근슬쩍 하면서 공시지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나서 지금 와가지고 세율 건드리려고 KDI 통해가지고 부가세 올리자고 공식적으로 말 나오고 여당 중진들도 증세밖에 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세밖에 답이 없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돈이 고갈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말을 했잖아요. 고갈된다고. 가장이 돈은 못 버는데 있는 적금 깨가지고 기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적금 깨졌으면 돈을 더 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와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가장이 돈을 500만 원 벌어서면 천만 원 벌어가지고 기분 내야 되는데 500만 원도 못 벌면서 기분 낸다니까 천만 원어치 기분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는 자식 보고 야 너희들 용돈 준 거 다 토해내라. 너희들이 모아놓은 거 적금 있지. 너희들 예금통장 있는 거 돈 좀 쓰자. 지금 이런 형국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게 많이 된다면. 그러니까 가장이 자기가 해야 될 가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위신이 없는 거죠.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가장으로서 대우 받고 존경받는 거는 가장으로서 그 능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굴욕적인 거를 하더라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자기 가정에 책임을 못 지면서 자꾸 기분만 내고 흥청망청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증여,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는 증여 받은 사람한테 증여서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더 거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지금 이런 케이스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억 7,800이 나왔어요. 1억 7,800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 이거 증여서 신고 안 하고 이게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서 신고를 한 거죠. 당연히. 증여서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연휴에서든지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 증여서 신고 이렇게 오면요. 제가 담당자 같으면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쳐보겠어요. 딱 쳐보니까 이 사람의 소득 내역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20대 후반이란 말입니다. 후반인데 24세 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거 외에는 소득이 무예요. 소득 무. 세금 낸 게 없어요. 세금 낸 게 이런 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애가 이제 자산 운영, 자산 원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 카드가 있어요. 자산 운영, 자산 원천. 이 사람이 돈 쓴 거 카드 내역이라든지 돈 쓴 거 뭐 이런 걸 나오고 자산 원천이라는 거는 세금 낸 소득 같은 거 그리고 뭐 어디서 부채, 대출 받았으면 그것도 소득 원천이겠죠. 뭐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은 국세청이 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키워서 먹으려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소득을 이렇게 보니까 세금이 없는 사람이 세금도 안 내보고 소득도 없는 사람이 1억 7,800만 원을 어떻게 낼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도 실적 내려면 이렇게 훑어볼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아 자기가 못 내겠구나. 어머니가 증여를 해주겠구나. 부모가 증여를 해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증여세 대납은 또 증여가 되는 거죠. 이 1억 7,800만 원을 만일 증여세를 대납을 했다면 또는 6,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증여세. 그럼 6,800만 원을 더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본 건데 이제 출원을 해보는 거죠. 제가 출원을 해보는 겁니다. 실상 그렇게 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기타소득 신고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자, 1, 동생이 또 2가 있어요. 이때가 24세고 이때가 22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6억짜리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러면 24세, 22세고 어떻게 26억짜리를 매입을 해요. 아, 이거는 그래서 부모를 살펴봤죠. 부모의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둘 다 전문직, 의사예요. 이 사람도 의사.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병원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또 다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는 안 하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부동산 임대업을 전업하고 있더라. 그래서 재산 소득 내역이 소득이 아주 많다. 아, 그러면 재력이 있네.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재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증여가 했겠구나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증여 추정이 가능하죠. 이 사람이 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26억을 사냐.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에다가 이제 돈을 줘가지고 이거를 사게끔 하려고 했겠죠. 이거를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약금을 줬는데 이쪽에서 계약금을 줬는데 실상 이제 이 출처가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그거는 몰라요. 이제 오래된 시간이라서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매도인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걸 계약을 취소를 했어요. 계약을 취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의 두 배를 줘야 되죠. 위약금을 줬단 말입니다. 위약금을 줬는데 위약금 준 주체가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이쪽이니까 이쪽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다 안 주고 이 사람들은 콧백이도 못 봤으니까 누구한테 줬냐 하면 어머니한테 줬어요. 어머니. 위약금을 위약금을 어머니한테 줬다고요. 이게 매도인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계약서 작성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위약금이 들어온 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자식의 계좌 이쪽으로 계좌로 다 들어갔더라. 그러면 이 자식의 이 계좌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러면 계좌가 개설 증권계좌예요. 증권계좌가 개설된 거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 도장 날인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도장. 그리고 나중에 이게 출금된 거를 전표를 떠들어보니까 대체 전표를 떠들어보니까 또 어머니 도장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답은 나와버린 거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다 어머니가 관리하는구나. 어머니가 관리하는구나. 그런데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아들 명의로 된 건 아들 것이 되는 거예요. 아들 것이 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을 신고를 한 거예요. 위약금 들어온 거를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니다고 이렇게 부인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 그러면 이 계좌에 있는 돈은 당신 것이다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증여세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국세청으로 국세청으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분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1억 7800이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번 두 번에 걸쳐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수표로 들어왔어요. 수표로 수표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아 이게 어머니 계좌에서 이게 수표가 빠져나온 거예요. 수표가 어머니 계좌에서 그 수표가 인출이 돼가지고 이거를 자식이 자아 명의로 낸 거죠. 자식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머니가 증여세를 대납해 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을 이 맘 먹고 한다 뭐 이런 거 잡아내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런 건 며칠 만에도 잡아내겠네요. 그러니까 한 달 세무조사하면 다 이 정도까지는 잡아낸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제 돈의 출처가 어디냐. 자금 출처 당신도 한번 봐보자. 그리고 부의 자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당신이 모았는지 한번 볼란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어머니까지 아버지 회사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증여세 증여세 신고 아니 나는 증여세 신고하고 적법하게 증여세 내게요. 국세청한테 국가한테 내가 제대로 내게요. 신고하고 아니 적법하게 신고한다고 신고한 걸 가지고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역추적을 해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야 진짜 국세청 무섭다. 이런 말 안 나오겠냐 이거죠. 이제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들이 밤잠을 못 잔데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근데 정작 돈을 가지고는 좀 써버리세요. 써버리세요. 본인이 다 쓰고 자식은 자식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돈을 써보지를 않는데 돈을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이 복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 남편 그러면 복 남편은 없냐 복 남편은 없어요. 지금 복부인 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부인이 복을 갖다 줄까 부동산 투자의 귀재들은 다 여자예요.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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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첫째가 이제 어머니 어머니의 모성 모성 때문에 이루어진다. 얘기를 나오면요. 일단 환경을 찾잖아요. 환경 유해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찾아내고 그리고 조용한 것인가 입지가 좋은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걸 찾아내고 그다음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육아도 해야 되고 은행도 갔다 와야 되고 유치원도 갔다 와야 되고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군을 따져보는 거예요. 또 학군을 그냥 결혼 안 한 여자이면 이런 거 안 따지죠. 그냥 아무 사랑만 있으면 단칸방에서만 살아도 아무 데서나 산동네에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무인도에 가서도 사랑만 있으면 살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어머니가 되면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 쇼핑 감각이 남다르대요. 남자는 쇼핑을 하면은 귀찮잖아요 일단. 뭐 물건 하나를 사면은 딱 필히 꽂히면 그거 주세요 하고 끝나버리는데 여자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백화점을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고르고 고르고 고르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귀찮은 게 아니고 오히려 즐겁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가 확실히 틀린 거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내 구조가 분명히 틀리다. 여자는 가방 하나를 사면서 이것저것 되고 가격도 따져보고 또 이것하고 비교해보고 막 이런 거를 즐겨워하는데 그걸 내일 쇼핑할 거에 대해서 밤을 자면서도 팍 설레는 마음으로 자는데 남자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생이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곤해하고 그래서 남자가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좋은 입지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여자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개발하면서 70년대 강남 개발하고 그럴 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자니까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래서 1년 만에 막 10배씩 치솟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투기 바람이 일어났다. 그런데 막상 투기하고 투자가 단어 한 끝 차이죠. 부정적으로 보면 투기고 부동산은 투자죠. 투자. 투자 개념이죠. 그게 어떻게 투기 개념입니까. 아니 내가 세금 다 내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투기가 되냐고요. 투자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성의 여자로서의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들 한 1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남자가 이제 과반이 넘고요. 남자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그런데 2주택 3주택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여자가 한 60몇 프로 이렇게 10채까지 가면 더 많고 그러니까 여자가 확실히 그 아파트도 이렇게 쇼핑하는 그런 눈썰미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 말을 들으면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딱 안목을 가지고 저기 괜찮겠다. 저기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딱 그거를 사면 되는데 남자가 사지마 사지마 막 이렇게 하고 내 공무원 하는데 누구 죽일 일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막 아쉬워하고 아 그때 저거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무당도요. 이런 신기 있는 사람들도 여자가 많지 남자가 많지는 않아요. 뭔가가 딱 신이 내려오는 그 촉감 느낌 이거는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쇼핑 문화도 그리고 또 이제 여자는 수다를 잘 떨잖아요. 남자는 수다 떠는 거는 막 경솔하다 하고 과묵한 거를 아주 미덕으로 삼는데 실속은 없어요. 안으로 속으로 뭉개질 뿐이지. 그런데 수다를 한다는 거는 이 스트레스를 다 내뿜는 거거든요. 그 효과도 있고 건강상의 효과도 있지만 여자는 그거를 수다를 안 떨면 뇌적인 스트레스를 거기다 담아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야 되는데 결국은 남 이야기가 많고 남 흉보고 남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파트 이런 매물 정보 고급 정보 이런 것이 오늘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고위공직자들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여자들이 결국은 또 나와서 수다를 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여자한테는 이렇게 감춰지는 게 아니고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다 발설이 되고 다 소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다가 떨어지면 정보가 공유가 된다. 그러면 어느 좋은 아파트 이쪽에 이런 식으로 입지가 좋다 하더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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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부동산으로는 어머니 여자가 돈을 번다. 아주머니 어머니가 돈을 버는데 중요한 건 그 돈 번 거를 재산을 관리하는 거는 그 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옆에서 이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들은 이야기를 꼭 자기 지식으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꼭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지식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나뭇잎만 보고 뿌리는 살펴볼 그런 머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는 여자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문 이런 거는 민감해도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따져보고 큰 거 따져보고 막 이런 거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 쉽게 또 믿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증권사 팀장이라든지 지점장이 해주는 말은 그 뿌리가 깊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를 좀 잘 만나서 상담도 해보시고 큰 돈 버시는 분이 또 외로 이렇게 작은 돈 이렇게 푼뜻 나가는 걸 아껴 하시는 거 참 그런 거 보면 묘한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쇼핑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쇼핑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다는 큰 돈 쓰시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테크 내 재산을 지키는 비결이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라이크,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꾹꾹 눌러주시면 복을 더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